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올해에만 벌써 4명이 숨졌습니다. 갇혀있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비닐하우스 작업은 특히나 위험한데요. 김인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11시 반쯤 경남 밀양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50대 작업자가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환자 체온은 43도까지 치솟았고 의식이 없던 작업자는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습니다. 주말 사이 밀양 남해에서 3명이 논밖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숨져 올해 경남 지역 온열 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는 한 해 1명에서 2명의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황이 심각합니다. 밀양은 한낮 최고 기온이 35.9도까지 올랐습니다. 잠시만 작업을 해도 땀은 비오듯이 흘러내립니다. 하우스 안에 갇힌 뜨거운 열기 탓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가 다 돼가는데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잠시만 일을 했는데도 땀이 비오듯이 흐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보니 머리 부분이 붉은색을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50도를 넘겼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20분 정도 작업을 하다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밖은 엄청 시원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열화상 카메라로 비닐하우스를 비춰보니 40도를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염을 피해 마을 주민들은 농사일을 멈추고 무더위 쉼터에 모였습니다. 경남도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과 물을 자주 마실 것을 당구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alcien입니다. 세rowett strength 라 strength hu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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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 strength strength rock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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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